세상 모든 취업이야기 비밀노트 톡톡 오늘은 내일 코칭의 류수환 강사님과 함께합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어느덧 11월 1일입니다 올해가 딱 2달 남은 상황인데요 선생님 올해 좀 아쉬웠던 부분이 있으실까요 뭐 늘 시간이 지나면 아쉬운 부분이 많이 남지 않을까 싶은데요 뭐 우리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또 가장 최근에 있었던 이태원 사건도 있었고요 뭐 저 개인적으로 보면 우리 취준생들을 조금이라도 더 많이 만나보지 못하고 있었던 앞으로 남은 남은 이제 두 달 동안 좀 더 많은 우리 취준생들을 또 만나기를 바라고 뭐 그런 부분들은 항상 조금씩 아쉬운 부분이 조금씩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좀 남은 두 달은 좀 더 알차게 보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맞습니다 하반기가 이제 서류전형 기간이 다 지나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등장하자마자 저는 은행권 또 채용 소식을 말씀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들었는데 금융권 채용 진행 상황 현재 어떤가요 그래야죠 은행권 이야기 좀 해야 되겠죠 오늘 이제 우리은행에서 이번 하반기 채용 공고 아직 뜨지 않았던 우리은행에서 오늘 채용 공고가 지금 이 시간에 아마 떴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전에 나올 때까지만 해도 채용 공고가 뜨지 않았었는데요 그 우리은행 빼고 일단 우리은행은 오늘 채용 공고가 떠서 제가 채용 공고를 아직 확인은 못했습니다만 그 이외에 나머지 은행들이 뭐 신한은행, 농협은행, 기업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까지 이런 은행들이 지금 채용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중에 이제 지금 신한은행이 제일 빠른 진도가 제일 빠른 상태고요 신한은행은 지금 제일 빨라서 지금 현재 면접 1차 면접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이번 11월 초 이번 주까지가 이제 보면 아마 신한은행 1차 면접은 끝날 것 같고 그 이후에 농협은행하고 국민은행하고 국민은행이 지난주 말에 필기시험을 보고 11월 11일 날 이제 필기시험 발표가 나고 그 다음 주부터 면접이 이루어질 것 같고요 11월 중순이죠 그 다음 기업은행이 이제 돌아오는 이번 주 토요일 날 필기시험을 보고 역시 다음 주 그 다음 주 11월 11경에 이제 필기시험 발표가 나면 또 바로 그 다음 주부터 이제 면접이 이루어지겠죠 그러면 농협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이 세 은행이 지금 거의 합치 그러니까 일정이 겹쳐있는 상태고 이제 하나은행이 이제 오늘 오늘 필기시험이 발표가 나고 다음 주부터 면접이 진행됩니다 네 그럼 이 중에서 쌤 오늘은 어떤 채용 소식에 조금 집중을 할까요 그래서 지금 이제 한 11월 중순쯤 되면 11월 15일 이쯤 되면 이제 은행권 면접이 되게 많이 바빠지는 가장 피크타임이 11월 15일에서 30일까지 이 사이에 이제 피크타임이 될 텐데 뭐 이거는 뭐 매년 이 고시전이 늘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은 우리가 다음 주부터 면접이 시작되는 우리 하나은행에 대해서 하나은행 면접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네 하나은행 하면 뭔가 신선하고 스마트하고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저만 그런 것인가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처음에 제가 대학교 졸업하고 은행으로 취업할 때 저도 하나은행으로 취업할 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은행으로 만약에 취업했다면 제 인생이 또 어떻게 바뀌어졌을까 모르겠지만요 네 하나은행 면접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한데요 쌤? 그렇죠 하나은행 면접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렇게 하루 종일 면접이 진행됩니다 이제 면접은 한 세 가지 유형을 보고요 오후 5시까지 5시 정도까지 하나은행 연수원에서 이제 하나은행 본점 앞에서 버스로 타고 버스 타고 이제 연수원으로 가서 연수원에서 오후 5시까지 이렇게 면접을 보는데 네 채용 공고상에 이렇게 올려져 있는 하나은행 면접 유형을 보면 기초 직무 면접이라고 그래서 이 BEI 면접이라고 하는 면접을 보고요 그 다음 우리 취준생들이 많이 알고 있는 PT 면접 보고 그 다음에 하나 밸류 면접이라고 해서 좀 독특한 이름이 붙어져 있는데 하나 밸류 면접을 이제 채용 공고상에서 해석을 하기로는 핵심 가치 기반의 문화 적합성 면접이다 이렇게 이제 하나은행 측에서는 이야기하고 고면접까지 해서 기초 직무 면접, PT 면접, 하나 밸류 면접 이렇게 세 면접, 세 가지 면접을 하루 종일 당일치기로 보는 게 하나은행의 1차 면접 방식입니다 PT 면접을 제외하면 여쌤, BEI 면접, 하나 밸류 면접이라는 조금은 생소한 용어들이 등장을 하거든요 좀 처음 지원하는 지원자분들이 조금 더 어렵게 느껴지실 것 같아요 오늘 방송을 통해서 좀 최대한 쉽게 설명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 이제 금융과 면접의 대가시잖아요 우리 뱅쌤께서 좀 하나은행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그래도 덜 생소한 PT 면접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까요? 면접의 대가라고 하니까 좀 부끄럽네요 왜 부끄러우세요? 면접의 대가는 아닌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까? 먼저 하나은행 PT 면접을 한번 봐야 할 텐데요 하나은행 PT 면접이라고 하면 우리 학생들, 그러니까 취준생 분들은 그렇게 생소한 면접은 아닐 겁니다 많은 은행에서 PT 면접을 보니까요 그중에 PT 면접을 먼저 보면 주제가 어떤 식으로 주제가 나오냐면 좀 시사적인 주제가 나오고 시사적인 주제 또는 금융과 관련된 시사 금융 시사 관련된 이런 주제가 나와서 우리가 예를 들어 논술을 적으라고 하면 여차여차 하고 끝에 가서 대응 방안, 방향성, 전략 이렇게 논술이 많이 끝난단 말이죠 그것처럼 PT 면접도 땡땡땡한 내용에 대해서 대응 방안에 대해서 발표를 해보라고 하는 이런 식의 주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최근에 금융 분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은산분리, 금산분리라고 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 금산분리 완화에 대한 입장과 거기에 대한 대응 방안 또는 방향성에 대해서 발표해보세요 라고 하는 이런 식의 주제죠 그 다음 예를 들어서 코로나19 소상공인 지원을 더 활성화시키기 위한 하나은행의 방향성 또는 우리 은행권의 방향성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식으로 주제가 나올 것 같은데요 이런 시사나 금융과 관련된 이런 이슈에 대한 주제를 주고 이 주제에 대해서 발표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한 2, 30분 이렇게 줍니다 그럼 이제 그 큐카드 메모지 같은 이 큐카드라고 하는 자료를 작성하는 용지가 있을 텐데요 그 큐카드 메모에다가 여러분들이 이제 자료를 정리해서 발표할 내용을 정리해서 다대일로 그러니까 면접관은 여러 명이 있고 지원자 한 명이 들어가서 발표하는 시간은 5분 동안 발표하고 한 5분 동안 발표하고 질의응답을 한 5분 동안 가지는 그런 식으로 이제 발표를 하고 화이트보드나 전지나 이렇게 뒤에 PPT나 이렇게 뒤에 쏘고 발표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자료 정리했던 그 큐카드 큐카드를 가지고 이제 참고해서 뭐 그걸 계속 보는 건 아니겠지만 보고 읽어 있는 건 아니겠지만 그 참고해서 그렇게 발표하는 그러니까 전통적인 그냥 PT 면접의 방식이다 발표 시간은 한 5분 정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전통적인 PT 면접이라도 PT 면접은 항상 지원자들이 어렵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다음 주부터 바로 면접일 텐데 어려운 PT 면접 어떻게 좀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 네 우리 학생들은 항상 이 PT 면접을 가장 어려워하는 면접 중에 하나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뭐 발표를 하려고 하면 뭔가 콘텐츠 이외에서 나오는 콘텐츠가 있어야 될 텐데 그러나 치면 이제 아무래도 시사나 금융에 대한 이슈를 좀 정리해 본다라고 하는 이런 준비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깊이 있게 들어가지는 마시고 거기에 대해서 자기의 생각이라든가 이런 걸 좀 정리하는 이런 훈련을 이번 주에 좀 해보시고요 오늘 이제 발표가 나면 이제 준비를 바로 시작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발표 시간 5분이라 그러면 대체로 가장 좋은 건 4분 30초에서 5분 사이 이렇게 이제 시간을 맞추면 가장 좋을 텐데 이 시간을 맞추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좀 내가 어떻게 5분이라는 시간을 어떻게 구성을 해서 본론 부분을 몇 분 정도로 내가 발표를 해낼 수 있을까 그 시간을 재면서 5분이라는 시간을 좀 지켜내는 이 훈련 이 훈련이 이번 주에 좀 돼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계속 특히 이제 한 오늘 이 화요일인데 수목 검토 일을 해가지고 한 5일 정도 또는 뭐 면접이 조금 뒤로 잡히면 한 10일 정도 남은 분들도 생기겠죠 자 그러면 이제 한 하루에 보통 최소한 한 3개 주제 한 3개 주제 정도까지는 여러분들이 계속 5분이라는 시간을 지키면서 그 다음 금융시사적인 어떤 다른 주제들을 가지고 이렇게 발표를 해보면서 자기를 촬영해보고 자기 스스로 촬영해보고 또 다른 분에게 또 피드백도 받아보고 특히 여러분들끼리 이렇게 동년백끼리 피드백 받는 것보다 여러분들보다 좀 시니어 계층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경륜이 좀 있으신 분들에게 그렇게 피드백을 받아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좀 PT 면접 준비 팁을 주셨는데요 다음 나머지 면접 중에 좀 생소한 면접이 있습니다 BEI 면접이라고 있는데 아까 기초 직무 면접이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렇죠 이 면접 어떤 면접인가요? 네 BEI 면접이라고 하는 이 면접은 뭐 우리나라에 도입됐다라고 하는 게 그렇게 오래된 면접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게 이제 BEI라고 하는 이 용어가 Behavior Experience Interview라고 해서 과거에 있던 경험 사례 면접이라고 이제 우리가 번역을 할 때는 그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는데 이제 면접관 또는 인사 담당자 입장에서 BEI 면접이 왜 중요한가 뭐 이런 관점에서 보면 과거에 어떤 특정 경험, 특정 경험을 이 지원자가 했다라고 하면 과연 그 경험은 왜 했는지 그때 그 경험만 하고 다른 선택은 없었는지 그 경험을 통해서 본인은 어떤 역할을 했는지 또 어떤 걸 배웠는지 또 그렇게 뭐 배운 거 이외에 그 이후에 또 그걸 어떻게 활용을 했는지 어떤 한 경험을 가지고 좀 집중적으로 이렇게 질의응답을 하는 방식이 BEI 면접이라고 하는 면접입니다 보통 인성 면접하고 별반 다를 게 없고 1분 자기소개부터 시작해서 그냥 이제 뭐 지원 동기라든가 이런 게 이어지면서 경험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적으로 묻는다 그런 면접을 BEI 면접이라고 하고 그냥 여러분들은 인성 면접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준비를 하셔도 아무 이상 없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 방금 BEI 면접이 일반적인 인성 면접이랑 비슷하다고 별반 다를 게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우리 지원자들 입장에서 생각하면은 좀 준비할 게 더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렇죠 어떤 걸 준비하면 좋을지 팁을 좀 주실까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 하나은행에 제출했던 서류를 보면 그게 이제 지원서하고 자기소개서가 있을 텐데 지원서에 여러분들이 적었던 경력이나 경험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 자기소개서에 적었던 에피소드나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 BEI 면접에서 면접관이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려고 하면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적었던 자료, 제출했던 어떤 경험이나 에피소드를 가지고 질문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경험 정리, 경험에 대한 정리를 좀 1차적으로 하지 말고 조금 더 깊이 있게 꼬리 질문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꼬리 질문에 대한 대응까지도 여기에서 어떤 꼬리 질문이 나올까 더 추가적인 질문은 어떻게 나올까라는 걸 고민해보면서 스스로 본인 스스로의 꼬리 질문을 찾아내기가 또 어렵습니다 본인이 본인 자기소개서를 가지고 꼬리 질문을 만들어내기가요 그래서 그 꼬리 질문 만드는 그 과정은 여러분들이 좀 주위 분들한테 도움을 받는 것도 좋고 조금 평상시에 준비하는 경험 정리보다 조금 더 깊이 있게 그렇게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시간은 한 1인당 10분에서 15분 사이 이렇게 주어질 것 같습니다 시간도 꽤 길고 깊이 있는 질문들이 나온다고 하니까 꼬리 질문들을 대응하는 전략을 조금 알려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나온 면접이 하나 밸류 면접입니다 이 면접에 대해서도 설명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어떤 면접인가요? 좀 우리 쉽게 설명을 하면 이거 그냥 한 단으로 설명하면 협상 면접이라고 하는 면접인데요 하나 밸류 면접을 하나 밸류를 이렇게 평가한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는데 그건 하나은행에서 말하는 방식이고 우리 지원자들 입장에서는 그냥 협상 면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데 이런 면접의 유형이 우리 은행권에서 나오는 게 토론 면접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토의 면접도 있고 지금처럼 이렇게 협상 면접도 있습니다 이 세 면접은 다 원리나 원칙은 동일한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위 다른 사람들과 같이 어울려 있을 때 다른 지원자들과 같이 어울려 있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하는 분인가 어떻게 대응을 하는 지원자이고 어떻게 행동을 하고 어떻게 섞여 있는 지원자인가를 면접관들이 보고 평가하는 면접인데 전부 다 대 다로 같이 진행된다는 게 토론 면접, 토의 면접, 협상 면접 다 동일한 공통점이겠죠 이 면접은 이제 과거에 외환은행 시절에 하나은행이 외환은행을 합병하면서 외환은행 시절에 이 협상 면접이 외환은행이 봤던 면접인데 하나은행이 계속 그 면접 형태를 수용하면서 지금 협상 면접을 이렇게 하나 밸류 면접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면접을 보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이제 협상 면접이다라고 말씀을 쉽게 해주셨는데 그래도 좀 와닿지 않는 것 같아요 어떤 면접이고 어떻게 진행되는지 자세하게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우리 여러분들이 이제 면접에 참여하게 되면 한 6명 정도를 3대 3으로 이렇게 팀으로 나눕니다 팀으로 나누어서 각각 다른 상황을 이제 오픈되지 않은 다른 상황을 부여를 합니다 그 상황이 예를 들면 한 팀은 어떤 판매자의 입장 또 한 팀은 구매자의 입장 그리고 이제 용지를 나눠주는데 거기에는 어떤 조건을 어떻게 하면 너희들이 점수를 더 얻게 된다 지원자들이 점수를 더 얻게 된다 구매자 입장에서는 구매자 팀에 속한 입장에서는 어떤 물건을 싸게 사야 되는 미션이 있을 거고 판매자 입장에서는 어떤 물건을 이제 비싸게 팔아야 되는 이런 미션이 있을 텐데 그 사이에서 3대 3으로 이제 처음에 자기 고민, 자기 자료 검토를 하고 그 다음 3명에서 이제 같은 팀끼리 같은 팀끼리 3명에서 먼저 사전 검토 시간 자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작전을 짜고 어떤 전략으로 이 협상에 임할까 사전 검토 시간을 한 10분 가지고 그 다음 이제 6명이 만나서 1차 협상을 벌입니다 1차 협상을 한 10분간 벌이고 난 다음에 이제 결론이 안 나고 상대방에 대한 어떤 전략이 좀 도출이 되어지면 다시 이제 찢어져서 다시 3명씩 3명씩 찢어져서 2차 자료 검토, 2차 협의 시간을 가진 다음에 또 그 다음에 이제 2차 협상 다시 10분간 모입니다 그래서 6명이 다시 모여서 2차 협상을 거친 후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결론을 그럼 도출하시오 그럼 과연 이 물건은 얼마에 팔고 얼마에 살 건지 그 결론을 도출하는 여기까지 이제 진행되는 면접인데 이 사이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제 아이디어를 도출, 제출을 내고 또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어떻게 듣고 또 상대방의 의견을 어떻게 이제 반박을 하거나 또 설득을 하거나 여러분들의 의견을 주장할 수 있는지 그게 은행원스럽게 합리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지 그런 과정들을 지켜보는 면접이 이 협상 면접, 하나 밸류 면접입니다 그렇군요 지금까지 하나은행 면접을 좀 세세하게 살펴보면서 팁들 정리해 주셨으니까 좀 좋은 결과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내일 코칭의 류수환 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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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